안녕하세요. 영화 또 개봉하셔가지고 서프라이즈로 살짝 준비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마당. 이 시간 만에 기다렸어요, 토크. 그랬을 것 같아서. 그래? 아니야. 소주를 먹어야지 재밌어졌어. 소주 무섭병? 2박 3일 먹을 적 있었어. 제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, 대리님. 아니야, 너는 저기 편집권 보면 기억이 날 거야. 오늘인가? 어제 카톡으로 제가 집에 갈 수는 있죠? 이렇게 여쭤봤더니 살려는 드릴게라고 하시더라고요. 살려는 드릴게. 평소에 한 5병 드시잖아요. 소주. 먹을 수는 있는데 맨날 그렇게 먹지는 않지. 오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? 오늘은 이제 아까 복싱하는 거 봤잖아. 네. 땀 다 빼셨으니까. 그러니까 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최적의 몸이 소주. 왔다. 와. 소주를 여기. 그래가지고 물같이 돼. 살려는 드릴게. 그럼 물을 왜 이렇게 해? 아, 예. 물이라도 없지. 물이 왜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 거야? 물인데 왜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 거야? 아유. 저기 뻥뿌리지 않냐? 네. 아유, 너무 좋아요. 합을 이렇게 딱 맞춰볼 때 연기하는 것 같은 분들 중에 합을 이렇게 딱 맞춰볼 때 연기하는 것 같은 분들 중에 여태까지 제일 잘 맞았던 경우가 있어요? 정기용어 배우. 아유. 아유. 베푼마스 할 때인데 네. 그냥 척하면 척인 거야. 아, 그래요? 영혼의 베푸지. 나랑 10살 차이 나는데 너랑 형이랑 20살 차이거든? 아, 그래요? 응. 아, 그러네요. 93년생. 네. 경우는 83인 거야. 근데 또 10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렌드야. 응. 그럼 이렇게 셋이서 친하게 지내면 되겠다. 저 정기용어 선생님이 10살채. 다음에 같이 손 한잔 하면 되겠네요. 1, 2, 2, 4, 1. 무슨 웃음이 나오고. 모르겠다. 이 경우는 너무 착해서. 응. 뭐라고 적혀있었잖아, 여기? 넷스피스. 적혀있어. 아, 진짜? 응. 저는 뭐라고 적혀있어? 저장? 일단은 저장은 안 해놨고. 아예 거짓말 친 줄 아세요. 오늘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내 새끼를 살짝 들어갈까요? 이 새끼라고. 형은 10년의 그 기간이 있었던 게 너무 많아요. 내가 막 바로 됐잖아. 물론 바로 데려올 건 아니었어. 그때 당시에. 그때 당시에 우석이랑 장동걸이 씨랑 엉덩이가 꼽니다. 형 그때 무쌍이잖아. 너랑 혼내로 웃으신다. 너랑 혼내로 웃으신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형은 그 정도는 아니야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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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생각한 게 인기는 뭐 한 순간인 것 같아. 어차피 우리가 잘 나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. 아, 네.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러셨잖아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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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럽이 될 거야. 그런 생각 마인드. 신생아 때는 아 애드립 하나 있었다. 어떤 거요? 어, 맞춰봐요. 하나만 빡셔봐. 어떤 씬인지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 절. 알 것 같아요. 뭐야? 그거. 돈돈챈 거. 오!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얘기했나? 아니야. 돈을 준다였어.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잖아. 근데 줄 수가 없잖아. 진짜 아니에요. 딱 해가지고 뿌린 거지.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는 타이트샷이 하나가 추가가 됐지. 악의 요구를 했던 배우들은 다 변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그 사람한테도 다 이유가 있지. 그랬어. 이준구가 나쁜 놈이야? 이준구 가만히 있었어. 그래. 어떻게 해 분명. 강과장, 강과장은 민식 형이 다음 이준여가지고 오해를 만들었잖아. 그러네. 정청이랑 강과장이랑 둘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여줬단 말이야. 그러네. 어, 그래서 내가 이 새끼 picks 강과장이 제일 나쁜 사람 이었어 신세계에서. 그렇네. 아니 형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. 그래서 회장을 만나시더라고요.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회장도 빵 치였다. 오 오오. 과거에 심한 거. 그래서 경찰 측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죽여버린 거야. 오 오. 이런 것도 있어. 아니, 그건 형 생각이야. 2탄 안 나와요? 2탄은 내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. 다른 배우도 왜냐면 이제, 그걸 촬영할때가 2012년도야. 8년이라는 시간대지. 너무 많이 맡겨왔네요. 정답 그러면 진짜 막 상하지 없는 여기도 있어야겠어요? 있겠지 본 적 있어요? 봤겠지 한 마디 하세요 그냥 본인 척하고 연기만 하고 끝난 거지 되게 훅 들어온다 오해줘? 놀랬어? 이쪽 배후 세계도 다 똑같은 사람의 세계니까 나랑 맞을 수만은 없잖아 근데 나는 사람 뽑은 좀 좋은 거 같아 그렇게 모난 친구가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지 다 왔네요. 모난 친구도 점장 안 지지 않았을까? 와, 대박. 딴 데서 못 왔는데. 대박. 그런 소문을 들었어. 아니, 그 작품 하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하기 전에 뭐 제가 좀 그렇더라 그랬는데 너무 잘해. 응, 이동아. 귀여운 표정. 안 귀여워. 전 세계에 있는 케찹 여러분 도전해보고 쓸어주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됐든 먼저 부딪쳐라. 시도하면 확률은 50%. 시도 안 하면 확률은 0%. 그러니 뭐든 시도하지. 뭐든 되더라고. 어? 잘 되거나. 아하, 159% 아니, 맞잖아. 아무튼 오늘 너무 뭐랄까. 새로운 경험이었고 우리 공기동 사랑 받는 이유를 네네. 잘 알았습니다. 우리 캐척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쇼. 오케이. 에이? 마다아